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미는 거예요? 신기해. 한 70평 정도 달아가지고 이런 게 나 처음 보기 때문에 혹시 대만에도 저런 강아지가 볼 수 있나요? 없죠. 세상에 어떻게 저런 개가 있겠어요. 대만 가면 익기 스타 좀 볼 수 있을까요? 당연하죠. 정말 귀엽고 똑똑하니까요. 훈련으로 강제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. 개가 자발적으로 저 행동 자체를 즐기는 거지. 꼬리도 설렁 설렁 흔들면서 얼굴 보냈고 있고 실패. 우리 캐리백이 하지 못해요. 우리 캐리가 1등이에요. 최고예요. 최고. 들어가지가 않네요. 손가락이 너무 딴다는데 이 안 근육이랑 바깥 근육이 보통 게 한 두 분은 되는 거 같아요. 그리고 먹이시는 것도 잘 먹이시는 거 같은데 네.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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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